3, 2, 1 귀엽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켓 좀 잘하셨나요? 여러분 캠투 보세요 캠투 캠투 이거 위에 뭐 새로운 거 생겼다는데 짱귀 이게 뭐야 뭐가 낫네 잘생겼다 여신 안 보이네 여러분 캠투 보세요 캠투 저 잘생겼어요 뭐가 이게 좌우관정이 아니냐고 아닌데 여러분 티켓팅 하셨냐니까요 스탠린님 저 그 딱 6시 되자마자 아니 그니까 바꾸려고요 저 6시 되자마자 앱으로 눌렀는데 대기 200 246분 이렇게 떠가지고 좌석까지 생각했는데 결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알지 못했어요 음 스탠딩이 맞네 스탠딩도 좌석이 있는건가 중소가 있었어요 아 들어가네 중소 고여로 그러면 앞에 들어간 사람이 화장실 갔더만은 잘 뺏기는 거네요 스탠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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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 다 오는 사람들 있네 아니 대기 없이 어떻게 들어가야 그니까 나는 내가 제일 빠른건줄 알았어 근데 막 내 앞에 막 입은 몇매 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 뒤에 막 3000매 있다고 그러고 그런거야 죄송해요 나보다 빠른사안이 있어 난 내가 제일 빠른줄 알았지 왜냐면 나는 6시 대단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은 6시 전에 들어간거야 뭐에요 나보다 빨리 누른건가 헉 버디 1기인데 예매 실패했다고 왜 손 예매를 했으면 됐잖아요 저도 내년에는 내년이 아닌가 버디 2기 한 다음에 다음에 손 그거는 콘서트 할때 저거 손 예매하려구요 이렇게 여자친구한테도 혜택이 없을줄이야 아쉽네요 그쵸 200번 때면 되게 빠른거죠 손에 나 나 우리 멤버들도 다 실패하고 우리 매니저님들도 실패했대요 나만 성공했어 오늘 이거 뺨을 할건데요 오늘은 이거 뺨을 할건데요 이거는 이걸 할겁니다 뒷 뒷 뒷 뒷 뒷 뒷 뒷 이렇게 봐서는 뭘 게임인지 모르겠네요 그 날가람쥐같은게 또 칼다이빙하는거라 왜 스노버전 스키태 나 스노버전 스키태 안타봤어 아 스키태 안타봤어 저 선생님 스키태 안타봤어요 아 20년동안 뭐하고 다 해봤어 바로 너버전 스키태 안타봤어 그럼 해볼까요 여러분 그래도 저희 매진이래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하냐고? 오늘 일찍 하는건가? 응 평소에도 일찍 일찍 하냐고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게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했죠? 이 화면이 스키태 스키태 좀 맛있어요 스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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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 스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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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좀 크게 해달래요 마이크 보니까 제가 웃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세게 웃어서 세게 웃는게 아니라 원래 제 웃음소리가 세요 잘못됐는데 그쵸 뭐가 잘못됐어요? 제요? 제 웃음소리야? 게임 실행이 안되겠네요 게임 실행이 안된다고요? 여러분 큰일났어요 방송사고에요 방송사고 게임 실행이 안된답니다 왜 쌤은 안생기지? 안경이 제가 이렇게 사실은 없어요 캠이가 쌤 좌우간전이에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흘름 자체가 그런거에요 응 흘름 자체가 그런거에요 우리는 먹방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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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재미있는 게임이길 먹방 안돼요 여러분 먹방은 말없이 먹기만 해 자는데 먹방은 말없이 먹기만 해 자는데 셀리 서왔잖아 뭐라고요? 셀리 그니까요 아 쌤 이 셀리 그 셀리 왜 안되지? 잘못됐는데? 여러분 방송사고에요 방송사고 쌤 저랑 철권해요 그럼 그럼 한 번도 해보고 안되면은 철권을 해보자 그래요? 다음주에 원래 멤버들 모아서 철권할래요 오 여러분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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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하면 되지 철권이 마지막 방송이었던거에요 내일 마지막 방송이에요? 아니 더 할건데 여러분 다음주 마지막 방송이래요 플스로 마지막 방송이야 아쉽지만 여러분 저희의 신비한 곳에 서서는 여기까지 했나봐요 콘서트 스포 해달라고요? 싫어요 오픈으로 하자고 그래 아이 화낼 뻔 다 저는 신비하고 무려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른거 해요 지금은 안되네요 본명을 부르는게 더 좋아요 제가 게임 실행해서 게임까지 해보고 한건데 테스트를 안한게 없네요 쌤 정말 실망이에요 테스트 해봤습니다 모델 골프 한번 아 아 철권 한게임만 하고 하자고 아니에요 쌤 모델 골프합시다 아 알았어 나 철권 진짜 잘하는데 나 철권 진짜 잘하는데 은하언니 부르면 스포가 아니라 실수가 돼요 여러분 해볼까 압셩 나 이거 약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는 내가 테스트를 안해봤어 처음에 이름을 적길래 내 이름 적길래 니 이름 적길래 시작하라고 테스트 아예 안해봤어 좋아요 저스트 댄스 싫어요 레이싱 게임 싫어요 다음 텔레플러스 멤버 누구냐고? 없어요 모델 골프 쌤 이것도 안되네 이거 왜 이렇게 느려요? 저스트 댄스 싫어 나는 세나라를 기다리는게 제일 싫어 왜 자꾸 은하언니를 부르는거야 스페인 스튜디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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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깃냄우 스페인 스페인 공개 유선 mart 공개 멘붕 금밀 미치나 스페인 해주고 PD 알띵 유선 웨어 흥 셋 워어 오~~ 죄송한데 왜 이렇게 늘어야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될 수 없어요 다음 뎀는 팽이버念 Billzet 뒤늦어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내가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호 오오오호 오오 오오오호 오오오오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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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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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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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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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지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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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가 뭔가 짠진하게 요새 목소리로 할 수 있어요! 둘 셋 셋! 염터 하나 이케 이 두 번째 세븐 이 히히 여름 이 미 띠 띠 5시간 동안 닭다리 분 jibert 여신들어 De-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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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d 오 그 barn 똑같은거 아니에요? 아 다래당 여러분 드디어 완성했어요 여러분 옷 잘 입혔죠? 걸어? 그럼 왜 서로 가져와? 서로 가져와라 처음엔 streelo 어차ے hp lu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요? 이거 양상화였는데 영사씨도 있어요 오빠가 누르면 돼요? 오빠가 누르면 돼요? 영사씨도 있어요 오빠가 누르면 돼요 좀 잘 생겼대요 쎄이 먹고 싶죠? 다 먹고 싶어? 한 개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자리야 집사람을 낳았어야 되나? 뭐가 힘들어서 어디서 아 여기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가 어떻게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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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찼죠? 네 어디인데?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저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Questions 네 네 네 네 맞춰야지 뭐 어 아 아 아 빈쥬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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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왜? 그냥 번털을 하면 치기 힘드네. 나이가 나오지 않아! 나 잘하는 거죠? 아니?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니야. 더불고기 나오지 않을까 싶다. 저거 처음 해봤는데 이 형님은 잘하는 거에요. 왜 못 한 거야? 왜 좌로라 해, 너냐? 쟤 왜 좌로래요? 못 한 거랄 것 같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 치고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몇 번 쳐서 몇 탕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게 있어요. 막 꼴찌에요? 망했네. 기쁘다. 그냥 지우기이 없어서 그럼 이제 터득 Zentите. 좀 unravel, 산타는 게 없을냐? 이랑 잘하네. 다른 럭이 ز이 없을까? 나이스샵! 나이스샵! 뭔가 재미있ượ냐. 나이스샵. 나이스샵. 지금 행동은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잘하네 눈이 약하니까 아 랭글 랭글 나이스 한 브러시 나이스 아 왜 자꾸 못 듣다 어떻게 잘하는데? 한 번에 나오면 홀딩홍이고 그 사람이 버디고 버디야? 그 친구 버디가 버디 아 또 꼴찍이야 나는 꼴찍 칠솔 먹어서 노는데 이게 라인홀인데 내가 어떻게 치는 줄 알아야죠? 내가 어떻게 치는 줄 알아야지 나도 몰라 못 가르쳐줘 근데 내가 고공운동이라 아주 알아붙이네? 수고하자 난 맞다 내가 하는 건 난 맞다 저 사람은 여기 너는 나이스 나이스 쫙쪽머리 이제 나으러 아 이거 뭔데! 뭔데! 괜찮은데! 진짜 침 났었어. 선을 많이 안 치고 넣으면 좋잖아. 모르겠어요. 이거 잘하는 거야. 아 진짜. 신나가 도망가지는 않냐? 신나가? 응. 신나가 도망가지는 않냐? 신나가 도망가지는 않냐? 신나가 도망가지는 않냐? 잘 쳤어. 이거 맛있었다. 인포메이션을 보고 못 쳐야 되지 않겠니? 인포메이션을 보고 못 쳐야 되지 않겠니? 인포메이션은 되는대로 치는구나 왜 자꾸 넘어가 이게 어디까지 치고 있는지 여기가 있지 않나? 여기 놓고 있잖아 아 그래 지금 맞네 또 제 실망할 거지? 아 알았어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할지 알았어요 여러분 알았어 키빨을 lookedi if you had a boy kin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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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라지 엎 엎 엎 엎 엎 엎 엎 어깨다 이게 못내는 게 있을 거야, 이건가 날씨 찍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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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자꾸 실망하네? 진짜? 이러면 진짜 아닌데 왜? 벌타는 뭔데? 왜? 뭐예요? 플러스 14?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를 해야 돼 마이너스를 해야 돼 너무 마이너스 잘할 수 있잖아 저 사람이 똑같은데 잘 되잖아 누가 벌이가 돼야 영이가 그럴 거야 저 어린애가 나보다 잘 쓰는 거 같아 1명은 ningún obligente 있었어 안 돼? 날씨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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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 좋아한 버디일 확률이 많다 야! 진짜! 너무 하네! 나이스! 지금 제일 잘했어. 네가 여지껏 한 것 중이에요. 근데 왜 자꾸... 뭐 했다. 이거는 진짜 멋있다. 이거 돌릴 수 없네요. 지금 각이 이쪽으로 가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돌아가게 해야 돼. 아니 아니 반대로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요구에 길동도만 해. 계속... 더해서 올라갔어요. 진짜... 내가 잘못했네. 진짜요. 진짜 신경을 안 하네. 여기서도 네가 돈 고쳐야 돼. 아까 전에 카메라 보려고. 다시 그 안쪽으로 가야 돼. 다시 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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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편해진 것 같아, 그냥 치는 거 같아. 요즘 잘해지겠네. 아, 너무 잘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식탁이 흔들어. 원할 Auto은 1종, 무기탈, What's it? 못먹어내고, 작은 거 같아. 완전 15만원이나, 멈춘해. 스피드가 잡고, 스피드가 잡고,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코디고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잘했어 뭐야 봉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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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처음 꺼에 여가 대문당국 옆에서 아아 나 이제 할 수 있어 하가 뭐예요? 하가 잘하는 건가? 아 아 아 봉오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왜 그러세요?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해. 잘해. 이거 왜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가 들어가면. 나만 잘해! 이쁜거도 마음이 이쁘게 생기가지고 잘하는거라 나이스! 나이스! 잘했대 뭐야 왜? 왜? 왜 그래? 나 잘하나봐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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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피 파 전부 해야 돼요 비웃나요? 못해요 파가 그냥 기준파에서 딱 기준타만큼 치면은 파요 네 비웃나요? 미쳤다 너무 잡았다 아이씨 샀다 나이스! 잘하네 이게 미나는 조항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 버리! 이게 버리야! 나이스! 아이씨 샀다 너무 잘했네! 아이씨 샀다 아이씨 샀다 2등이네! 너무 잘하네! 아이씨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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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야 왜 그랬어 은비야 은비야 아 이거 다 무겁다고 마셨습니다 sealed 알았어 그래서 소들친 거 모르는 생각보다 오케요 어민이 멈출봐 나이스! 막걸도 잘했어요 심장만 내꺼고요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너무 잘해요 아! 잘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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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아! 아! 이게 어린 게임이구나 이거는 이렇게 타고 나니까 이쪽까지 쳐봐 아! 이 애보다 더 세게 오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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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에에에에! 아! 아! 점점 내려가네 오케이 어우 왜 나지? 나이스! 아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시피생이야 나와봐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 파워게지 기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성제 10성제 처음이라서 못할 수도 있는 사람 어떻게 잘했는데 이것까지 잘하면 사귄거야 10성제 한 명을 못한 일도 있어요 어떻게 다 잘해 오 좋아 나랑 같이 춰 나 치면 안돼 오 네 저에게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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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수 있는 게 없어? 쓸 리가 없었다고 오늘 쓰러졌을 거야 너가 인계가 높을 거야? 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이러면 왜 봉투야?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너가 솔직히 넣을 수 있었잖아 dar 나이스 샷 왜 볼까 어 아까 볼일 종수가 하나 올랐는데 나 unanimously 발전 하고 있는 거야 CPA 진짜 반품을 다 벌려야겠다 진짜 반품을 다 벌려야겠다 신이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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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컴퓨터를 하면 캐릭터 출연하게 되겠다 정이루? 응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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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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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으면 게임 다른거 같아요 게임 잘해 여러분, 패션은 1등이야! 맞아! 여러분, 패션은 1등이야! 맛있는 색이야! 왜 이렇게 없네? 여기 다 꺼먹는 거야! 이제 날 혀랑 몰으면 안 돼 전 충전할 게 없어 근데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나 게임에 소질이 있다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거 참여름 소질이 어? 참여름 소질이 돼! 나 소질이 돼? 어? 너무 잘 치네 아프다! 나 치세요! 너무 잘 치네 너무 잘 치네 참여름 두드러워 아아옹! 공포 이 로락스는 인정해? 아 2등이야 잘해 아 바보야 아 바보야 아 바보야 아 바보야 아 오늘의 Ron을 듣게 할 것만 있었어요 우리 아가 배가 치기 나이스 샷 tens Amb. 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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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구 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진영입니다 하얘야 모으니 너무 작은데 나이스잖아요 나이스잖아요 나이스 샵 나이스 샵 나이스 샵 나이스 샵 나이스 샵 우리 혜진이 여기 있어? 나이스 샵 나이스 샵 나이스 샵 나이스 샵 나이스 샵 야다 알았어요 말이야 진짜? 그냥 살짝만 있어 나이스 샵 자 에이 안 보겠어 자 아 왜? 그래도 2등이에요 2등이냐 2등 나이스 샵 나이스 샵 나이스 샵 나이스 샵 나이스 샵 아 뭐야 우리야 어디갔어? 나이스 샵 나이스 샵 나이스 샵 나이스 샵 나이스 샵 정중이는 어디나? 그러니까 잠깐만 더 더 아니 반대방 더 더 더 더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아 아 자 스테디가 당각한 것 같아. 한 번 내려가. 로고에 맞춰주자. わ! 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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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southeast 5 grown 2 4 4 1 1 2001 2001 장인들이 좀 피해가 있네. 맛있어. 아주 깔끔하게 알아. 아! 귀엽다. 드라마 파야. 아, 1등이죠, 여러분. 여러분, 1등입니다. 마지막 때. 나이스샷. 나이스샷. 이거 한 번에 넣어요. 눈을 넣는 거거든? 아, 여기요. 여기. 다 왔어? 그래, 네. 다 왔어?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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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 1등이야! 아, 너무 잘해. 여러분 1등이니까 여기서 게임 끝나네요. 여러분 더 이상은 내 기분이 나빠지면 안되니까 1등에서 끝냈어야겠어. 아, 너무 잘하네? 게임 너무 잘해? 여러분 전 오늘 게임 여기서 끝났어. 나이스했어요. 나이스한 게임이었어요. 너의 라이벌이 너무 무난다. 은혼이네. 침묵을 먹으면 너무 나왔네. 이 악마 이쁜거네. 아 1등이야.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맞춰야 돼. 아 나이스해. 아 나이스해. 아 나이스해. 잘할 수가 있어. 너무 잘하네. 진짜. 어떡하지? 너무 잘해요.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아 너무 잘해. 어쩜 왜 이렇게 못달을 게 없지? 오늘 다른 게임이 많을 거예요. 왜냐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서 방송을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네. 우리 멤버들한테 찍혀봐. 나처럼 볼게 빨리. 너무 잘해. 좀 이따가 맛있는 녀석들 안 돼. 맛있는 녀석들 안 돼. 여러분 좀 이따가 맛있는 녀석들 안 돼. 몇 시에 하죠? 몇 시에요? 6시인가? 6시 넘었는데. 아 기분이 좋다. 지금 이제 조금 이따 하대요 여러분. 이제 내가 방송 끄면 여러분은 보러 가면 되겠다. 저는 여러분 연습하러 갈 거예요. 아 오늘 정말 깔끔하고 재밌는 게임이었다. 항상 오늘 같은 게임만. 오늘 같은 결과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음 주는 저희 멤버 정치가 나오세요. 저는 별로 습하고 싶지 않았는데. 쌤이 아까 습하고 그랬지 뭐예요? 2월 1회 된 거구나. 이거랍니다 여러분. 아 진짜 잘하는데. 한 번만 하고 갈까요? 오래 걸리나? 오래 걸리면 안 걸릴 거 같은데. 아니에요. 다음 주 할래요. 다음 주에 딱 내쉬고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멤버들을. 네. 멤버들이 한 명씩 나와서 저랑 겨루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철권신이니까. 제가 멤버들 중에 철권신 잘하니까. 저번에도 봤잖아요. 예린 언니랑 그 하는 거. 그거. 저는 그렇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 좋네. 오 콘서트. 3분 매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콘서트 오시는 분들은 콘서트는 잘 봐요. 저는 절대 습으로 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냐. 김예모 오냐고요? 김예모 오죠? 띠는 오늘 얼굴 엄청 하얗고 예뻐요. 이거 필터 때문에 그래요. 필터가 하얘. 예쁘게 나와 있는데. 아 필터가 하얗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정말 즐겁고 깔끔한 방송이었어요. 오늘 조금 다른 날인가 봐요. 빨리 끝나는 거 같네. 그치. 다음 시간에 얘랑 여자친구와 함께 만나요. 신비 vs. 다섯 명. 여섯 친구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맛있는 녀석들. 네가 초대를 해. 다 안 올 수도 있어. 아 그러네. 네가 초대를 해. 아 그러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 안 오겠네. 그럼 제가 초대를 할게야. 무슨 사람 오는 거. 오늘 사람 오는 거 하는 거. 다음 주에. 네. 오늘 안 올 거 같다. 안 올 거 같아요. 은어 언니 안 올 거 같아요. 소원 언니도 안 올 거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맛있는 녀석들 잘 보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응. 금요일에 만납시다. 맞아요. 다음 주 방 제목은. 신비한 오락사전. 그 괄호 치고. 황은비와 아이들. 안녕. 그 괄호 안 치고 그냥 오하니까. 네. 네. 응. 추워. 안녕. 금요일에 만나요.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 어. 우리 이름은 동일에도 인사하고. 동일에. 여러분 금요일에 만납시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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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